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건 무슨 뜻이야? 맞춰봐! 제발 오지마! 오지마! 둘이다! 저리 가! 이해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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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 하는거야? 저리 가! 이것은 설탕 토마토 동세전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저희는 성인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? 어린 원수들 안돼 안돼! 여러분 티어어어어어 넥만원 너의 향기가 이해했어 조람의 10년에 한 번의 연습생 들려줘 오 넌 넌 넌 넌 넌 넌 덕대 덕 덕대 덕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민아 언니 하트 해주세요 쥬이 하트 해주세요 저희는 PD님 완전 그쵸? 컨셔리도 모르고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손 해볼게 시작 가끔 난 트와이스가 무서워 왜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무서울 때 힘을 빼고 퇴근 홈 가고싶다 에? 뭔 말이야? 지금 가고싶다 아 홈! 홈! 그게 홈이지? 홈!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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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연언니 마 마 마 마 마 마미 사랑해 마미 아 이상해 왜 그래 진짜 우리는 같이 이렇게 자요 큰 침대에서 이렇게 같이 자고 이렇게는 같이 앉아 얼마나 먹을 거예요? 아 아주 배가 터지도 못하네 그쵸 오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나 아까 쓰면 림 나 이게 뭐야 양배창 양배창이랑 이게 양밥 이게 육회 육회 호박 당연히 모모 아하하하 기분이 엄청 들떠있네요 어 네 사실 반반이에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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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이거 보여줘도 돼요? 아 이거 동의를 구하지 않긴 했지만 다연언니 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 위에 뭔지 아세요? 이 위에 뭔지 아세요? 이 위에 뭔지 아세요? 그 과자 밑 미 뭐 있어요 이런만한 거 먹지 그거 그거 올려놨는데 좀 이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입술 위에 그러니까 자면서 먹었던 거죠 자연언니가 대박이죠 귀여워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그 이제 셀카를 찍어주는데 이제 사나언니를 찍어주는데 그 카메라 렌즈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돌리는 거 그거를 눌렀어요 그래서 찌위가 옆에 있어서 사나언니를 찍어준 척 하면서 저랑 찌위 셀카를 찍었죠 근데 사나언니가 눈치를 챈 거예요 왜냐면 찌위가 옆에서 막 이런 야 찌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찌위가 지금 촬영 중이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하다 너무하다 저는 이제 몰래 하려고 그냥 이제 찍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셀카를 찍었는데 찌위가 포즈를 이렇게 해서 사나언니가 질통이 나 야 다연이가 어떻게 다연이가 어떻게 표정했었느냐 아 진짜 너무 너무하다 자기 던새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 봐요 진짜 와 아 뭐야 이게 그래도 한 번 왔는데 해야지 그치? 끝났어? 뭐해 그러면 나 너무 행복해하는 거 우와 얘기해서 하는 거 맞아 뽀뽀하려고 했었지 행복했습니다 이게 그 손이라고 생각하시죠? 발이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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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